지금부터는 이제 어려워진 시장에서 수익 내는 방법 좀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변동성 투자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변동성 투자를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시장에서 이게 적합하냐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려야 돼 실수를 안 하실 것 같아요 변동성 투자를 하려면 시장이 하락한다는 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확실한 판단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험자산인 주식에 다시 들어가야 될 때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기억을 하셨다가 이런 위기들이 1년이면 몇 번 옵니다 그때 활용하시라고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이제 작년 12월 말부터 이번 달까지 변동성에 관련된 것들로 투자를 계속 해왔고 이번 주부터는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식으로 다시 들어가야 될 때라는 거 말씀드리는데요 변동성 투자를 이해하려면 빅스 지수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된 S&P 500 지수 옵션의 향후 30일 동안의 변동성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가 빅스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흔들릴 거야 라는 그런 변동성에 대한 심리 지수를 빅스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0에서 100을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0이 되거나 100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빅스 지수를 추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ETF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이제 변동성에 투자하는 방법이 되는데요 이 지수들 움직임을 보면 S&P 500 지수하고 거의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빅스 지수가 오늘 것만 반영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30일간의 심리 지수를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막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 사람들은 이제 시장이 다 끝났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가 확 뛰어오르게 됩니다 이게 뭐 5%만 해도 엄청나게 뛰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루에 10%, 20%도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변동성은 우리가 읽어내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보통 이런 변동성은 하루짜리는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며칠, 한 주 또는 몇 주 가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전쟁이 시작됐어 하면 처음에는 이거 큰일 났네로 시작해서 어라? 러시아군이 거기까지 진격을 했네? 이거 골차파지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점점 확대돼가죠 그러면서 변동성 지수가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면 이제 수익이 갑자기 확 늘게 되는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08년에 빅스 지수를 보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보면 이 빅스 지수 0에서 100구간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89.53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보통 뭐 15, 지금 3개월치 이렇게 보니까 15,6 정도에서 바닥이고 그 다음에 한 35,6 이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뭐 한 20 정도 하다가 한 89 돼버리면 이게 지금 수익률이 얼마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지수는 26.7인 것을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빅스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가 빅시 라고 있습니다 V-I-X-Y 이 빅시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이건 계속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S&P500 지수라는 건 우상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변동성이 커지는 곳에 투자한다는 건 우상향의 반대에다 투자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인버스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게 투자를 하는 거라서 이거는 시장이 계속 안정적으로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타고 있을 때는 얘는 끝도 없이 계속 바닥 0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스물스물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ETF로 투자된 빅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하나로 합쳐야 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5가 됐다 그런데 그때쯤에서 이걸 합친다 그러면 4개 합쳐서 20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다시 쭉 빠져가지고 다시 5가 됐다 또 4개 합쳐서 20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계속 가져간다는 건 위험하고 하지만 변동성을 우리가 잘 읽어낼 수 있으니까 그때 단기적으로 투자해서 대부분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1월, 2월, 3월 오면서 한 3번 정도 큰 그런 기회들이 있었고 한 2번 정도씩은 다들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VXX, BITO 같은 유사한 경쟁 ETF들도 존재합니다 성격은 거의 빅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단기 투자고 시장의 변동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관찰을 하고 그래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변동성 투자를 말씀하시니까 변동성 레버리지 상품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그런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거는 너무 위험해져서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또 용감하게 뛰어드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3% 폭락하면 3%가 되게 미묘한 숫자인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 3%가 폭락했다 하면 이거는 완전히 많이 빠진 거는 10% 이상씩 빠졌다는 얘기가 개별 정보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공포감이 엄청나게 올라와서 실제로 보면 빅시 지수는 기본 10% 이상 폭등해버립니다 그래서 빅시 수익률이 10%, 15%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나게 되죠 그런데 이 빅시의 1.5배인 ETF가 있습니다 얘 이름은 울트라 빅시입니다 그래서 울트라 빅시는 티커로 UVXY인데요 이거는 1.5배에 반영을 합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사실 1.5배도 저는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빅시 정도로 마무리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인버스 상품이나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 보통 2배, 3배 이런 걸 활용을 하는데 변동성 레버리지 상품은 왜 1.5배만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휴지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아침에 끝나고 큰일 났다가 했다가 이게 몇 시간 후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돌아가고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수치,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어 그러면 이게 며칠간은 계속되거든요 인플레이션에 큰 문제가 생겼네라고 인식하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기간이 좀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 투자는 실패할 확률이 좀 적은 편입니다 폭에 비해서 그런데 인버스 투자는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레버리지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오늘은 또 내릴까? 어제 내렸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내릴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버스 투자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쉬운 편이고 수익률은 훨씬 더 높고 그렇지만 변동성은 폭이 크기 때문에 위험의 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1.5배짜리는 잘 권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3%로 하락했는데 인버스 3배짜리 투자하면 9%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은 하루아침에 10%, 15% 이게 며칠을 가겠다고 생각해 보시면 순식간에 몇 10% 올라가는 건 금방입니다 이런 변동성 상품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뭡니까? 아주 기본적인 주가의 흐름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데요 빅시 같은 경우는 S&P500하고 거의 반대 흐름을 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S&P500이라는 게 계속 새로운 종목들이 교체되면서 500 종목들이 계속 교체되면서 실적이 나쁜 회사들을 빼죠 결국은 S&P500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리는 날보다는 오르는 날이 많고 내리는 폭보다는 오르는 폭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변동성은 그리고 그래서 계속 생기는 게 아니라 1년이면 몇 번 정도 생깁니다 1월, 2월, 3월에는 여러 번 생겼지만 앞으로는 여러 번 생기지는 않을 거고 결정적인 순간들이 올 때마다 몇 번 생기는데 그때 단기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구독자분도 처음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한 것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이거를 장기 투자했다가 올랐을 때 팔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쭉 빠지면 다시 이 ETF를 하나로 합쳐서 한 주로, 네 주를 한 주로, 다섯 주를 한 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투자는 변동성 구간에만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동성 투자는 장기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수익 내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시죠? 수익 내기 어려운 걸 넘어서 내 투자금이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변동성 상품에 투자하는 거하고 또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는 앞에서 잠깐 조금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좀 정리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싶고요 또 이제 결과는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서학개미들 투자 성향을 보면 인버스 레버리지나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 특히 3배짜리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차피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요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면 인버스 상품들 보면 나스닥 100 추종하는 QQQ하고 반대로 만들어진 상품들이 있거든요 QQQ하고 정반대로 만들어져 있는 게 PSQ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배짜리 QID가 있고 3배짜리 SQQQ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SQQQ 투자하고 반대로 오른다에 투자하는 TQQQ가 거의 상위권을 매번 다투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3배까지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변동성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15%, 15% 변동성은 시작될 때 들어가면 계속 확대되다가 싹 쪼그라들거든요 쪼그라들기 시작할 때 딱 빠져나오는 그런 투자 방법들을 쓰시면 되고요 상승장이라는 판단이 들면 변동성도 안 됩니다 변동성은 큰일 나기 시작하니까 인버스도 안 되지만 이때는 레버리지 투자로 바꿔 가야 되고요 이거는 완연한 하락장이다 오늘도 다 새파랗네 이런 느낌 공포감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변동성 투자로 바로 바꿔놓는 게 유리하고요 이럴 경우에 변동성 투자가 수익률이 가장 높은 편이고 실제로 한번 조금씩 조금씩 해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넣지 마시고 변동성 투자를 처음 하실 때 한번 내가 내 현금 비중 중에 10% 또는 5%만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해보시면 좀 이렇게 이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고 시장을 읽어내는 지표로서 아주 괜찮구나 그리고 투자로도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 이런 걸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내릴 것 같다 그러면 인버스 투자 많이 하셨는데 변동성 투자 한번 생각해 볼 만 하겠군요 인버스 투자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차라리 변동성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속도 편합니다 작년에 대표님께서 금 투자 얘기 많이 하셨었어요 보니까 당시에 이론스 금 가격이 1600달러 중후반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금 투자 그 후에 수익 많이 내셨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 중에 아까 세 가지 현금 가지고 계세요 달러로 아니면 금에 투자하세요 변동성에 투자하세요 했는데 작년 11월 이후 12월 달에는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한 게 금에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때는 한 1700달러 때 중반 초반까지도 가고 그랬는데 이게 지난주에는 얼마까지 갔었냐면 2060달러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1600불 때 중후반 때하고 비교해 보면 25%가 상승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도 협상이 좀 잘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불확실했던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확실해지고 그러면서 지금 한 140달러 정도 빠져서 1920달러 정도에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요 금은 이제 빼서 주식으로 가야 될 때죠 그런데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항상 금에 대한 것들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금 투자할 시기는 조금 지나갔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변동성도 그렇고 금도 이제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로 앞으로 시장 전망 또 투자하면서 유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스케줄도 연준에서 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양적 긴축에 관련된 부분들도 5월이면 시작될 거라는 그런 얘기들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바뀌어진 성장률 전망치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전망치도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봐 이제부터는 다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면 그래도 불확실한 부분이 무언가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 경기 침체를 유심히 봐야 되고 이 경기 침체는 곧 기업 실적 악화로 나타납니다 기업 실적이 악화된다는 얘기는 올해 초에 우리를 좀 쇼크에 빠뜨렸던 메타 그다음에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과 같은 회사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투자에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고 수익을 내기 어렵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CNBC 조사에 따르면 지금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비율이 33%입니다 늘고 있는 건가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경기 침체 걱정되네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실제로 소비 지표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좋지가 않죠 이런 거를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하러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의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안 해도 될 얘기를 왜 했을까 이런 뒤집어서 볼 필요가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몇 개월 계속되면 하반기에 실적 발표할 때쯤 되면 특히 2분기나 3분기를 4분기에 발표하고 할 때쯤 되면 갑자기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꼭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년 딱 1년 전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1년 후 1년 반 후 2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같이 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오르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이게 대형 사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구간 사고가 나는 구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이런 사고를 안 당하려면 조금 먼 미래를 봐야 되고요 최소한 1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까지는 좀 고민을 하고 그런 걸 얘기해 주는 사람들 얘기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대개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지표를 하는 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과열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꼭 사고가 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할 때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좀 용기 있게 이 정도 빠졌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는 최소한 5%, 7% 이상은 하락하지 않을 거야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는 또 용감하게 들어가서 시장에서 더 많은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속된 말로 존버입니다 버티는 투자를 한다는 게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뭘 기다리면 모르겠지만 버티기는 뭘 버틱니까 정말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버티는 투자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조금만 더 먼 미래를 보고 내가 포지션을 바꿔서 한 발 앞서서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대개 보면 경기가 앞으로 좋을 걸로 봐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ETF 투자가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유망한 개별 종목 투자가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별 종목을 공부하신 분들은 개별 종목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내가 반도체가 좋아질 것 같은 거는 이제 확실하게 알겠어 이 정도에서 끝난다면 반도체 ETF들이 있습니다 좋은 거 SOXX, SMH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거 세밀 레버리지 쓰는 것들도 있으니까 SOXL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특성들을 한번 이렇게 잘 들여다보시고 그쪽으로 진입하는 게 훨씬 더 똑똑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조병학 대표 모시고 위험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그리고 변동성 커진 시장에서 현명하게 수익 내는 법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